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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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 안녕하세요 왜 안 들까 와침발빡 아 들다 와침발빡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이와 도연이의 와침발빡입니다 안녕 안녕 하이 자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먼저 해봐요 저도 블랙 가방입니다 그리고 잘할 거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시나몬 이거 이름이야? 어 시나몬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달고 다니고요 이걸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하나씩 사용하나요 이게 치약 치솥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특이의 향이 있어서 처음에 씹때 한번 올렸어요 아 그래 이거 뭐지 이게 계속 남더라고요 이제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핸드크림 지갑 지갑 파우치 책 물티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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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증 염팟 염팟 저는 조그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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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납공간 조그마한 수납공간에는 어머어머 어머 이건 뭐야 저거 쓰레기같죠? 아 쓰레기 아니에요 어머 이거 먹어야해 아 저기 시키지 잠시만요 이거 다 알겠 아 버려야겠다 안되겠다 나무젓가락 파이팅 포크 네 이게 버리게 되는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챙겨다니냐 챙겨다니면 누군가 꼭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줘요 그럼 아주 쓸모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달라고 펜도 있고요 이번에 일본에서 제가 다 샀어요 뭐에요? 왜 펄졌냐 부러졌네요 펄처럼 아니야 이거 부러지는 않더라 애들라 이거 짱이야 이거 지워지는거 지워지는거 근데 너한테 빌린적 있잖아 어 맞아 그치 얘도 걔네 시나모로 어 시나모로에요 어 시나모로 좋아하지 맞아요 네 침대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 침대에 2층 침대 앤연이 알죠 응? 그 침대 그 사이에 있잖아요 껴놨어 헬로키티 이렇게 이렇게 껴 있다고요 귀여워 그냥 껴 있고요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제 먹을 때 보따리에요 우와 소개해주세요 간식 보따리 간식 보따리 저는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땅콩이 진짜 아 저거는 앨범 중에 많이 먹었는데 일단 먹어봅시다 이거 이거 멸치랑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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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사왔어요 이거는 작은거죠 오 이거? 이거? 나는 일본 가면 사와야겠다 그래 그래서 어디서 알았어 이 맛있는거 원래 알았어 맛있다는거 맛있다는거 알았는데 근데 엄마가 일본 가면 먹었을때 일본 가면 먹었을때 엄마가 이걸 먼저 사온거야 먹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샀어요 그리고 저는 당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 선물 받은 이런게 있어요 아 이거는 뭐였지? 뭐였지? 무슨 카라멜 같은거인데? 버블티 버블티 에레미지로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 다시 갈게요 이렇게 먹어 저는 어 뭐야 이렇게 단백질과 구운거 네 단백질을 또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꿀맛 이건 초코맛이라 초코맛 초코맛 먹고싶을때 이거 아니 안에 딸기맛이잖아 아 이제 초코맛에 쌓여야 돼 어? 이거 내가 추천해주는거야? 진짜? 이것도 맛있어 이거는 복사 복사 남은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꿀맛? 꿀맛? 피넛버터 피넛버터 맛있네요 이거 맛이래? 이거 맛있어요 피넛버터 안녕하니 피넛버터 네 네 네 끝났어요 끝났 것 같은데요? 좋네 좋네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마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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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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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약 한약 아빠가 보약을 지워주셔가지고 내일 챙겨먹는 그리고 이거 단호박 아주 같이 먹을 때 맛있습니다 요즘 조혜이가 빠진거 아니에요? 빠지진 않았고 빠지가 빠진 지금 맨날 먹던데 어 뭐야 아 그리고 예 단호박 이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샀어? 응 데우지 않아도 되고 이대로 이렇게 15초 데워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삼계죽도 있고 밥죽도 있고 매운 낙지죽 막 그런것도 있어요 우와 낙지죽 그리고 머리끈 머리끈 너도 연습생인데? 응 영수요? 네 오늘 커피 그 카페에 가신거 이거 치술 치약 응 치약 아 중요하네 고드바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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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드바뜨리고요 에어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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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용량 네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곳에 약간은 카드 다 있구요 지갑은 없어요? 지갑 무거워서 장지갑 장지갑 장지갑은 그냥 이게 너무 무거워서 들은게 막 카드만 들고 다니는거 맛있죠? 그리고 그리고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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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 렌즈 그리고 또 여기 발방이 아주 좋아해 여기도 쓰는거 이거 뭐야 어 드라이공이네 우리끼리 많이 좋아해 어 예이 퀸 앤 머리끝 네이 렌즈 이거 렌즈 이거 렌즈 케이스 이거 이거 뭔데? 뭔데? 슈퍼시드 어 이거 오래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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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거 나 지금 먹으러 가고 먹어도 돼요 이거 드실래요? 네 이거 제가 그 뭐지? 요거틀 넣어보려고 챙겨놨다가 벗네 안 먹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청 뭔가 푸셔졌는데 원래 이거야?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있네요 어 네 이거는 샵 과자다 어 맞아요 꿀맛 꿀맛 쿠키 아몬드맛 쿠키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머리끈도 있네요 맞네요 어 머리끈이 또 있네 어 뭐야 머리끈이 이렇게 머리끈 4개 있었어요 이번에는 4개 찾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끝 끝 어떠신가요? 키링 맞아요 바리바리 먹을 것들이 많죠? 맞아요 필수입니다 가방에 넣어봐 네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 여기서 가방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가방에 하나만? 오 못 골라겠어요 네 옷에 주머니도 없어 옷에 주머니도 없어 옷에 주머니도 없어 옷에 주머니도 없어 그냥 가방에 넣어봐 여기 와서? 어 네 방송하러 와서? 응 스케줄을 할 때? 응 오늘 같이 왔어 스케줄 할 때 2개는 안 되나? 어 아 아 아 뭔가 빠지는 거를 그러면 나는 멸치해야 돼 멸치 그럴까? 그치 고민 중이야 내가 뺏어낼게 내가 멸치로 하겠어 예 멸치 네 그럼 스케줄 안 할 때는? 스케줄 안 할 때? 그냥 평소에 그러면 지갑은 어 지갑 이거 루아가 생일선물로 준 거 제일 높은 루아 생일선물 이게 크루아상지가 아니라 빵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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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아 되게 작아서 뭐야 그 그냥 네 네 저는 스케줄 할 때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다면 에어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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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카드 카드나 카드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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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러면 카드 지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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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기겠어 왜냐하면 지갑이 크니까 그 안에 에어팟도 넣으면 돼 오 어 뚝뚱이네 에어팟도 넣고 지갑도 넣고 핸드폰 없는 에어팟 핸드폰 나 손이 있잖아 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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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국물 멸치 아니에요 국물 멸치 아니에요 이거 국물 멸치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단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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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 털이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얼굴이 많아 앉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러고 갑자기 공개하고 싶어졌어 네 네 둘 다 가방을 소파에 올려두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아 뭐라고 하지 보호색 짜잔 어 야 나 못 갔다 또 진짜? 우와 귀엽네 첫 비빙 했을 때구나 맞아 이거 지금 가까이 도와줄게요 해봐요 아 아 보였나 이거 저 근데 조금 후회 중이에요 약간 줄무늬은 입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줄무늬 깔끔한 거 입어야지 나 몰랐어 몰랐어 하얀색 입었어 이거 내가 겨울에 눈 올 때 후회를 하면서 달려가지고 라인자가 달려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좋습니다 저 여권 이제 만료일 다 돼가지고 다시 해야 돼? 다시 찍어야 돼 사진 나도 나는 나는 찍고 싶어 또 하얀색 어디 찍어야지 오늘의 TMI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TMI 시간이라 왓친마이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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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친마이팩